자세히 잡고 있는 형사 대자신감 있게 그라운드로 들어서는 우두머리입니다. 신중하게 자세히 잡고 있는 형사 전기 시작했습니다. 자 우두머리에 핵이 넘치는 모습 머리를 반댔습니다. 그리고 쥐는 용사 회치기를 들어가는 우두머리 우두머리는 회치기가 갑판 기술 자 눌러서는 용사입니다. 물치기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우두머리에 들어가는 용사 용사 용사는 자 전방향에 잠깐 착공풍과 밑으로 파고들면서 떠내는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홍소 용사입니다. 물장을 바라보고 있는 홍소 용사 일단 우두머리 우두머리 정면으로 매치기 자세 일단 힘겨루기 상황 불러서는 용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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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정면으로 탁월호 공주에서 풀린 정서 두어리 어리이지만 더 강하다고 직감한 홍소 용사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. 최준호 쪽에서 수고하셨습니다. 정확한 결과 잠시 후 전광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승패 확정 전까지 복권을 부기거나 버리지 하시기 바랍니다. 4경기 홍성식 시 홍성식 복권을 구매한 고객께서는 5경기 복정 대당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잠시 후 복정 발표